한글자막 by 한효정 종목이 4%대 그리고 코스닥 1등 에코프로비엠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쫙 끌어올려주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시장은 지금 구간이 선물 기준에 했을 때는 박스가 깨지면서 저점이 깨졌죠. 그런데 종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목들은 이미 깨져있고 삼성전자는 계속 신저가였고 종목들 보면 네이버도 빠져있고 그랬었죠. 삼성전자도 지금 구간은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겠죠. 봐봐요. 시장이 박스여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웠을 때 박스면 저점 깨지면 던지라 가죠. 그런데 종목들이 이미 쭉 빠져있는데 이제 막 깨질 때 우리가 던지고 다시 밑에서 잡는 거지 이미 1, 2, 3, 4, 5로 밑에까지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필라테크 판도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자체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출연 선수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상에서 이야기한 것이 시장이 만약에 저점이 깨져도 이미 그전에 계속 빠졌고 1, 2, 3, 4, 5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은 저점 안 깨지고 빡으면 좋겠는데 깨져도 괜찮다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에 힌트가 뭐였냐면 조선주 조선주 같은 경우도 수납도 들어왔죠. 자동차 기아차도 올라왔었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왔죠. 거기에 한국전련 또 누수 나오고 갑자기 또 급등하죠. 그렇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시장이 급나갈 것 같으면 이런 주식들 대용주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용주들 빠진 시장이 급나가면 대용주들 매수할 종목이 많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미 다 빠져서 그 대신 오늘 같은 날은 또 반대로 자동차는 못 갔죠. 왜? 니들 쉬어. 왜? 삼성전자 형 그동안 못 갔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다른 주식은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면 다 가버리면 폭등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급등하고 다른 주식들 폭등하니까 주식은 좀 올라오죠. 시장은 그 대신 다른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올봉 보겠습니다. 올봉 보시면 은봉이죠. 4월달은 여러분들 제가 하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통계라는 걸 내잖아요. 통계 냈을 때 4월달은 좋습니다. 웬만하면 시장이 좋아요. 4월달이 좋으면 5월달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4월달은 대부분 좋은 달이 많습니다. 근데 4월달이 어찌됐든 은봉이 안 좋았죠. 급나겠고 저점도 깨지고 기술적 분석 저점 깨지면 막 급나갈 것 같죠. 여러분들 종합지수라는 자체는 선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종합지수 뭐 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말하면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이잖아요. 평균인데 이미 평균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 있고요. 어떤 종목은 막 저점 깨져 신저가고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 많이 오른 주식들은 못 갈 것이고 많이 빠진 주식들은 한 번씩은 반동 줘야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비중 축소가 되지 이게 진양 또 막 가는 게 아니겠죠. 주봉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래꼬리 나왔죠? 오늘 아래꼬리 나왔을 때 어제 뭐냐 우리가 은봉이었다가 지금 이것도 아래꼬리 나오고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주봉에서 양봉이 아 꼬리를 나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래꼬리 했다는 소리는 일봉에서 우리가 며칠 전부터 올라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356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모패치를 345를 잡았어요. 이걸 이동평선의 기준으로 잡으라겠죠? 봐봐요. 이탈됐죠? 이탈됐는데 빠른 시에 복귀하죠. 그러니까 반등 주잖아요. 이게 모패치를 찍었다는 소리죠. 제가 이미 이것을 가져왔을 때 356 기준으로 345를 저점을 잡아줬잖아요. 근데 깨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선을 그스란 이유가 그거예요. 선을 그어놓으면 캔들이 양봉대하고 다시 복귀하잖아요. 우리가 이동평선도 돌파되면 매순과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지금 356으로 갔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 저항이겠죠? 저항구간성 비중 축소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60분봉 보면 60분봉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고 빠지고 올라오고 하면서 이 폭만큼 박스를 그리다가 한 번 빠졌죠? 긁고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저한테 배웠다면 분봉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다 똑같이 했죠? 그러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도 재킷다가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가짜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제 막 반돈 주고 있는 주식들은 놔두고 많이 오른 주식들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스탑 로스컷 기능 있죠? 이스탑 기능을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능 잘 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봉 가겠습니다. 30분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알려드린 게 어떤 특정 입행선을 올라갈 때 돌아온 걸 뭐라고 하죠? 박하사탕 거기다가 여러분한테 이동평선까지 올릴까 이야기했죠? 이거 21선은 61선은 골드 났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려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돌파돼도 내려온다는 거 박하사탕 알고 이동평선 골드나도 내려온다는 걸 알고 봐봐요. 반대죠? 이게 대든났죠? 이동평선이 대든나니까 빠져도 이렇게 빠졌어도 결론은 이쪽으로 한번 들어주죠. 들어주고 어쩌라고요? 한번 빠질라고 그 대신 여기서도 61선 2배선 대든나니까 더 빠져도 어느 정도 빠지니까 들어주죠. 이것도 반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번에 골드잖아요. 골드난 건 좋은 거지만 다시 한번 제껴다 간다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알라고 오늘 막 급등해서 좋아하라는 것보다 시장은 또 올라가다 한번은 제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만약에 양복 나오고 간다면 그것이 아는 거고요. 봐봐요. 이제 5분분 보겠습니다. 5분분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우리 패밀리분들한테 상방만 봐라. 콜만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봐봐요. 제가 이야기할 때 첩봉이 양봉인 거 양봉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일봉이 양봉이에요. 일봉 양봉 안 깨지면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양봉 안 깨지면 가는 거잖아요. 올라갔죠. 내려오죠. 봐봐요. 무슨 때문에 됐죠? 부다리 모양 만들고 또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뭐죠? 240선 보실게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240선 깨질 때는 우라지게 빠졌네요. 뒤지게 빠졌죠? 여러분들. 그런데 203이 돌파되니까 또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저한테 배운 거 저는 실전에 다 써먹게 주죠. 203이 이탈할 때는 아 이게 아프구나. 종합지수 단기적으로 하락하겠네. 그리고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봐봐요. 여기 240선이에요. 240선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두드렸습니다. 두번 두드렸습니다. 세번 그래서 제가 3세번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위바보 이야기하면서 우리 뭐냐 우리 앵커님한테 그런 말까지 하면서 세번째 이상금스턴은 두드릴 수 있다. 그래서 두드렸고 진짜 돌파됐고 제껴다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간단한 원리만 알아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알아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 팽생하는 거잖아요. 팽생하는 건데 어차피 발을 담갔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 그냥 무참하게 깨지잖아요. 대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6만전자에서 8만전자 팔아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드님 패턴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드님 패턴은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다른 거 안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 수 있는 기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 팔았다면 지금 엄청나 빠졌을 때 고통 없었겠죠. 오히려 이제 밑바닥 있을 때 오히려 샀으면 손실 없었겠죠. 이게 매매입니다. 대용주 장세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대용주 장세가 아니어도 맥잼을 한다면 수익 날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TV로 말해준 거 조선주도 이야기했죠. 조선주도 중장교 괜찮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대우조선학교는 50% 60% 올라왔습니다. 시장 좋았나요? 아니죠. 그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신다면 여러분 계좌도 살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면 깨집니다. 그거 좀 아시고 하셨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장 또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주에 오늘과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진짜 아니요. 조금씩 줄여야지 긴장을 해야 될 때 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원님 많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줄이자 이제 시작된 종목들은 조금 더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팔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볼까요? 삼성전자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날라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보시면 어떤 주식이든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든 어떤 주식이든 사고하는 이유가요. 제가 대용주로도 수익 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빠짐은요.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지만 어느 정도 빠진 상태는 지금 구간에 던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빠졌잖아요. 그 빠진 거 어떻게 알아요? 지그재그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이 구간에서는 지금 강하게 거래 실면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제 61선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죠. 21선 돌파하고 이쪽으로 올라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축소하지만 그러면서 61선 240선 쪽으로 갈 때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캔들이 있는 자체가 다 대부분 저항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재가 기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저항 이동평에서도 저항 지금 구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제가 있는 사람들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팔으라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 여기서 팔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팔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고 1, 2, 3, 4, 5로 빠진 상태에서 팔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도 가짜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비중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린다면 봐봐요. 이쪽 거래보다 삼성전자가 이쪽 거래보다 이쪽 거래가 늘죠. 그러면 이쪽으로 7만원 7만 5천원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리 없이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비중 축소하시고 또 올라가도 제낀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해야죠. 한동안 달렸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올라갔잖아요. 하느님 패턴에서 기아차도 제가 말한다면 자동차는 저는 중장기로 좋게 봐요. 그 대신 시장이 아니었다면 야만 갈 수 없잖아요. 그 대신 내려와고 기아차도 내려오니까 하느님 패턴에서 반동적죠. 있는 사람 몫이에요. 그 대신 이쪽이 엄청나게 매물이 있겠죠. 왜? 많이 물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전 심리 때문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축소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21선이나 61선에 안 깨면 여기 가격에다가 이 스탑을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려오다가 또 가면 좋은 거고 만약 깨져버리면 삼성전자 대지기 때문에 전저점이 확인되는가 만약 전저점이 깨지면 이 폭만큼 빠지는가를 예측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는 비중을 숙성하시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시장 트레이딩 매매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냥 바이언 홀딩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대용주를 수익당에 한 이유가 뭐죠? 맥점에서 매매를 해준 거죠? 그냥 바이언 홀딩이 아니라 조선주도 쫙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바닥에 내려오니까 저점 매수하니까 수익당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엑기스를 쫙 한번 가져가보고요. 종목 이제 들여다볼게요. 우리 주린이분들을 위한 조금 빠를 수 있을만한 종목 없나 한번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유비커스 가져왔습니다. 유비커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지 관련주고 통신주 관련주고 여러가지 있죠. 이거 실적도 되고 기업은 괜찮거든요. 그동안 오지가 징그럽게 오지가 안 갔죠. 근데 지금 보면 파이브를 저는 오지라 합니다. 뭐라고 무슨 말씀이지? 오지가 뭐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지게 가라고 오지 오지 했거든요. 파이브지 파이브지를 저는 오지라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지가 파이브지인지를 알 겁니다. 파이브지들이 기산 텔레콤도 마찬가지로 통신 관련주잖아요. 통신 관련주들이 요즘에 그동안 못 갔는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는 개별주는 비중실이랑 이런 거 안 하죠. 간식거리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소리죠. 왜? 거래도 누군가는 사 있었고 실적도 되는 기업이고 유보율도 2000%가 넘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통신주가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뭐냐 자율주인도 마찬가지 원래는 오지 관련주가 그전에 많이 올라서 그러지 통신주는 꼭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 어떤 상품이든 4차 산업에서 오지라는 상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갔던 건데 지금 모양 만들고 있고 어찌 됐든 실적도 되고 송신장비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봐봐요.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이렇게 장대한 봉으로 거래에 실리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위에 있으면서 올리면서 양봉이 또 나오죠. 저점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양봉이란 자체는 누군가는 사탕 소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매수가는 지금 23,750원인데 23,000원 초반 23,000원 초반이라는 소리는 23,100원 23,200원 23,300원 쪽에서 저점 매수하면 좋겠고요. 못 배치는 27,500원 잡겠고요. 손절은 21,500원 잡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안 깨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자르고 손절 후 다시 보라는 거죠. 다시 잡을 때는 양복 나올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주식도 제가 좋은 이거 좋은 기업이거든요. 좋은 기업에도 안 좋을 때는 일단 손절하고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훨씬 나을 겁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 5G 관련 주도 오지게 안 가서 5G라고 하셨는데요. 유비코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죠. 눈여겨보시죠.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 messed up 구독 눌러주세요. globe